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런데 신이 위표를 친다고 하면 항우가 반드시 영양의 공허함을 틈타 쳐들어올 것입니다 왕릉이 아니면 이 대사를 맡길 만한 인물이 없사오니 대왕께서는 부디 왕릉으로 하여금 적을 맞게 하십시오 유방은 탐탁지 않은 표정을 지었다 왕릉의 모친이 지금 초나라의 인질로 잡혀 있는데 그런 왕릉이 힘을 다할 리 있겠어 그 일은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십시오 왕릉의 모친은 현숙하고 고등분으로 자식 교육을 매우 엄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왕릉임으로 심지가 꼬다 결코 변심하지 않을 것이오니 왕릉을 총대장으로 삼으시고 진평으로 하여금 보자케 하시되 불의에 급변이 생기면 장량을 불러 상의하십시오 아, 원수의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되는구려 네, 그래야 할 테니 원수는 하루빨리 위표를 평정하고 승첩을 올려주시오 유방 앞을 물러나온 한신은 즉시 조참 관영과 함께 십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평양성을 향해 출진했다 이윽고 한신이 포파에 당도해보니 위나라 군사들은 재빨리 다리를 끊고 강 건너편에 진을 치고 있었다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많은 배가 필요하지만 급히 조달한 배는 겨우 백여 척에 불과했다 한신은 관영에게 명해 즉시 수천 개의 땜목을 만들게 했다 이틀 후 땜목이 완성되자 한신은 관영에게 은밀히 명했다 그대는 여기서 백여 척의 배에 일만의 군사를 태우고 가되 배마다 수많은 깃발을 꽂아 많은 군사들이 쳐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라 그리고 위표의 후진이 어지러워지거든 즉시 달려가 격파하도록 하라 그리고는 다시 조참을 불러 명했다 그대는 이만의 군사를 땜목에 태우고 하류로 내려가 하양에서 강을 건넌 후 안읍을 공략한 다음 적의 후진을 치게 나는 관영과 함께 본진을 공격할 것이니 양쪽으로 협공한다면 위표를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네 한편 위표는 강가에 진을 치고 적이 건너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돌연 강 건너편에서 큰 함성이 일어나 바라보니 백여 척의 배가 수많은 깃발을 휘날리며 늘어서 있고 그 뒤로 한나라 대군이 구름같이 몰려들고 있었다 위표는 즉시 사방을 견고히 방어하라 명하고 주야로 진중을 순찰하며 더욱 방비를 절저히 했다 그렇게 사흘쯤 별일 없이 지나는가 싶더니 갑자기 안읍으로부터 파발이 도착했다 한신의 부장 조참이 땜목을 타고 하양에서 강을 건너 안읍을 빼앗은 후 이리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크게 놀란 위표는 전군의 후퇴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어느새 조참의 군사들이 퇴로를 차단하고 공격해 들어오니 위군은 순식간에 대우가 무너지면서 갈팡질팡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한신과 관용이 이끄는 정의군이 화살을 빗발치듯 쏘아대며 강을 건너왔다 전의를 상실한 위표는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임진을 향해 도망을 쳤으나 얼마 가지도 못해 조참과 관용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한신은 위표를 끌어내어 호통을 쳤다 대왕께서 너를 대장으로 삼아 초를 공략할 때는 군무를 돌보지 않아 삼십만 대군을 죽음으로 몰더니 이제는 감히 모반을 꾀해 대왕의 은혜를 배반한단 말이냐 당장 목을 베는 것이 마땅하나 네가 명색이 일국의 왕이었던 까닥으로 대왕의 명을 받든 후 그 죄를 다스리겠다 한신은 위표를 함거에 가두고 군사들로 하여금 엄중히 지키게 했다 한편 항우는 한신이 위표를 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 과연 아부의 예견이 들어맞았구려 이제 한신이 없는 틈을 타 영양을 공략하고 유방을 사로잡아야겠어 즉시 그는 영을 내려 용장 이봉선에게 기병 삼천을 주어 선봉을 맞게 하고 자신은 후진이 되어 대군을 이끌고 영양으로 출발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방이 크게 놀라 장량과 진평을 불러 방비할 대책을 묻자 장량은 의아하다는 듯이 말했다 태원수가 이미 아렘바와 같이 왕릉에게 맡기면 되는 일입니다 유방은 그제야 왕릉을 급히 불러들였다 항우가 스스로 대군을 거느리고 이곳으로 쳐들어온다고 하니 그대의 지략으로 이를 막도록 하라 그러자 왕릉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항우의 군세가 강대함으로 힘으로서 막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성밖에 해자를 깊이 파고 성벽을 높게 한 다음 한 사람도 나아가 싸우지 않으면 초구는 맥이 풀려 그 얘기가 꺾일 것입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치면 항우라도 어쩔 수 없이 물러나고 말 것입니다 유방은 그 자리에서 왕릉에게 총대장의 인장을 주고 진평을 군사로 삼았다 초군의 선봉인 이봉선이 삼촌 여기를 이끌고 영양성으로 달려가 보니 한 군은 사대문을 굳게 닫고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다 더럭 의심이 생긴 이봉선은 그대로 물러가 항우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그러자 여러 장수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이는 분명 폐하를 두려워하여 영양성을 버리고 멀리 도망갔거나 아니면 꽁꽁 숨어 한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분명합니다 잠자고 듣고 있던 항우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우리 군사들은 먼 길을 달려오느라 필요할 것이니 오늘 밤은 이대로 쉬고 내일 적의 허시를 살핀 후에 공격하도록 하자 그리고는 즉시 영을 내려 말에서는 안장을 내리게 하고 군사들은 갑옷을 벗고 편히 쉬게 했다 이때 왕릉은 정병 500명을 뽑아 성벽 위에 마른 나무단을 가득 쌓아두게 한 후 명했다 나는 오늘 밤 초에 진영을 야습할 것이다 만일 내가 없는 사이에 적이 성을 공격해오거든 불붙인 나무단을 던져 적이 성벽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 성을 사수하는 것이 너희들의 임무다 그리고는 하우영에게 산만의 군사를 주어 자신의 뒤를 지원하게 하고 스스로 정병 5천명을 줄여 붉은 헝겊으로 머리를 동이고 짧은 칼 한 자루씩을 지니게 했다 이윽고 밤이 깊어지자 척후병을 보내 초군 진영의 정황을 정탐케 한 후 정병 5천을 이끌고 돌진에 들어갔다 불씨의 기습을 당한 초군 진영은 삽시간의 아수라장이 되었고 왕릉의 군사들은 기세등등하여 닥치는 대로 초군들을 베어버렸다 중군에서 쉬고 있던 항우가 황급히 뛰어나와 보니 마침 한 장수가 무인지경을 달리듯이 초군들을 쓰러뜨리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항우는 그 장수를 향해 우레같은 호통을 치며 달려들었다 그 장수도 피하지 않고 항우와 함께 어우러지더니 이십여 합을 겨루어보고는 안 된다 싶었는지 급히 한 군을 퇴각시키고 자기도 빠져나갔다 저 장수가 누구더냐 항우가 뒤따라 달려나온 이봉선에게 묻자 유심히 살펴보던 그가 대답했다 한의 대장 왕릉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항우가 다시 왕릉을 추격하려 하자 개포와 종림해가 황급히 달려와 길을 막았다 폐야, 저들을 추격하지 마십시오 한신이 미리 계책을 세워두고 간 것이 분명합니다 네, 왕릉이란 놈은 참으로 비상한 장법을 가진 놈이다 지금 이 놈은 없애지 않으면 반드시 큰 후환을 남기게 될 것이다 항우가 다시 말을 몰고 뛰쳐나가려 하자 종림해가 항우의 말곱비를 잡고 말했다 지금 팽성에 있는 왕릉의 모친을 이리 데리고 와 왕릉을 부르게 하면 효성이 지극한 왕릉은 반드시 항복하고 말 것입니다 항우는 종림해의 말에 따라 즉시 팽성으로 사자를 보내 왕릉의 모친을 데려오게 했다 이날의 야습으로 초군은 삼만이나 되는 군사를 잃었지만 왕릉은 고작 군사 사백여명을 잃었을 뿐이었다 왕릉은 유방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며 아뢰였다 지금은 비록 초군이 물러가기는 애쓰나 곧 다시 공격해올 것입니다 신은 그에 대한 방비를 더욱 굳게 하겠습니다 그러자 장량이 거들었다 한 신이 이미 위표를 평정했다고 하니 우리는 성을 굳게 지키며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유방은 이들의 말을 옳게 여겨 성의 방비를 더욱 엄중히 하게 했다 이렇게 성을 지키기를 열흘이 지났건만 초군은 한 번도 공격해오지 않았다 모두가 의아해하고 있던 어느 날 초군의 전령이 성 밑까지 와서는 큰 소리로 왕릉을 불렀다 왕릉 장군은 들으시여 지금 초폐왕께서 장군의 노모를 잡아다가 죽이려 하고 있어 자당께서 죽기 전에 장군을 만나보고 싶다 하시니 나와 함께 초군 진영으로 가십시다 이 말을 들은 왕릉은 통곡하며 유방 앞에 나아가 아뢰였다 신의 노모가 이미 칠순이 넘었건만 곁에서 변변히 봉양하지도 못해왔습니다 그런 신의 노모가 항우의 손에 죽임을 당하시게 되었으니 신은 죽는 안이 있더라도 가서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이 비록 초나라 진영에 있게 된다 할지라도 중심을 잃지 않고 항상 대왕만을 모실 것이오니 원컨대 유노하여 주십시오 유방이 왕릉의 딱한 사정을 듣고 무어라 할 말을 잃고 있을 때 곁에 있던 장량이 왕릉을 나무놨다 장군의 말씀은 크게 잘못됐소이다 장군이 전날 항우의 군사 산만을 몰살시켰으니 항우는 틀림없이 장군을 죽이려 할 것이 아니겠소 그런데 모친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확인도 되지 않은 채 일개 전령의 말만 듣고 사지로 뛰어들겠단 말씀이오 그제야 유방도 장량의 말을 거두었다 차방의 말이 오르니 먼저 모친의 생사부터 확인토록 하오 그리고는 모사 숙손통을 불러 왕릉 모친의 생사를 알아오라 명하니 숙손통은 즉시 전령을 따라 초군 진영으로 향했다 항우는 사자로 간 숙손통을 보자마자 대뜸 윽박질렀다 왕릉은 본시 패연 사람으로서 응당 짐을 섬겨야 하거늘 유방을 따라서 짐을 배반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 왕릉이 속히 항복해온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모자가 다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숙손통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태연이 말했다 잘 알겠습니다 우선 왕릉의 모친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잠시 후 왕릉의 모친이 끌려와 항우 앞에 꿇어 앉혀졌다 숙손통은 이른이 넘은 나이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왕릉의 모친이 안쓰러웠지만 짐짐 모른 채하고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효자 왕릉이 노무께서 고생하심을 들었지만 그 사실 여부를 몰라 아직 구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절을 보낸 것이니 모친께서는 친필 한 통을 써주십시오 그것을 자제분에게 보이고 속히 초나라에 항복하게 하여 이 고생을 면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왕릉의 노무가 펄쩍 뛰며 소리쳤다 그게 무슨 말씀이요 한 왕은 앞으로 천하창생의 부모가 되실 뿐으로 내 자식이 그런 훌륭한 주인을 섬기게 되었음을 터없이 기쁘게 생각하고 있던 터요 어쩌자고 이 늙은이를 핑계로 딴 마음을 먹고 역적에게 항복하게 한단 말이요 왕릉의 모친은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곁에서 있던 무사의 칼을 빼앗아 스스로 목을 찔러 숨을 거두었다 멋들어는 게냐 당장 저 요망한 늙은이의 시체를 끌고 나가 갈기갈기 찢어버려라 항우가 불같이 노해 큰 소리로 명을 내리자 종림회가 급히 나와 만류했다 고정하십시오 노파의 죄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이오나 그 시신을 고이 거둔다면 왕릉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라도 항복해 올 것입니다 그제야 항우도 비로소 노기를 거두고 왕릉 모친의 유해를 거두어 패현으로 보내게 했다 그리고는 숙선통에게 엄포를 놓았다 그대는 빨리 영양으로 돌아가 왕릉에게 즉시 항복하라고 전하라 만일 응하지 않으면 침이 직접 성을 무너뜨리고 유방과 왕릉의 목을 패어버릴 것이다 이 말을 드는 숙선통은 항우에게 다가와 은밀히 속삭였다 사실 제가 오늘 여기 온 것은 직접 패하를 뵙고자 함이었습니다 오늘 왕릉의 모친이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고 말았지만 왕릉 또한 그동안 패하를 사모하는 마음이 컸으니 그의 마음을 다시금 잘 위로하여 수일 내로 함께 탈출해 오겠습니다 항우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기쁜 내색을 감추지 못했다 하 왕릉과 함께 오겠다고 그렇게만 된다면 더 바랄 게 없겠지만 그게 가능하겠는가 신에게 맡겨 주십시오 그리고 한 왕이 20만이나 되는 대군을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성에서 나와 맞서 싸우지 않는 것은 한 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양쪽에서 협공하려는 것이니 패하께서는 이를 명심하시고 서둘러 팽성으로 회군하실 준비를 하십시오 신은 돌아가는 즉시 기회를 엿보아 왕릉을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사히 영양으로 돌아온 숙손통이 유방 앞에서 왕릉의 노모가 자살한 전말을 자세히 구하니 함께 듣고 있던 왕릉은 애통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다 숙손통은 항우와 한 거짓 약속까지 사실대로 보고하면서도 항우가 왕릉 노모의 유해를 잘 거둔 사실에 대해선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그렇게 이틀이 지나도록 초나라 군은 아무런 공세를 취하지 않았다 사퇴를 지켜보던 장량은 진평을 불러 상의했다 이제라도 항우가 숙손통에게 속은 걸 알게 되면 다시 공격이 시작될 것이요 그러니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소 그리고는 진평에게 자신의 계책을 일러주었다 장량의 계책을 들은 진평은 무릎을 치며 감탄했다 참으로 신묘한 계책입니다 항우에 실망하는 표정이 눈에 보이듯 선하군요 두 사람은 유방의 재가를 얻은 후 곧 일에 착수했다 장량은 왕릉 숙손통과 이목구비가 비슷한 죄인 둘을 골라내어 은밀히 목을 자르게 한 후 그 목을 성문 위에 높이 매달고 방을 써붙였다 죄인 숙손통이 왕릉과 공모하여 항우에게 항복하려다 발각되었기에 참형으로 그 죄를 묻는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초군 진영에 있는 항우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고 있던 항우는 그만 맥이 풀렸다 일이 틀어지고 말았구나 항우는 꼬박 하루 동안 대군을 차례로 후퇴하게 하여 팽성으로 회군했다 팽성으로 돌아온 항우가 범증을 불러 영양성을 공격하다가 회군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말하자 범증은 어이가 없다는 듯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 폐하께서는 숙손통에게 속으셨습니다 숙손통과 같은 유방의 신복이 한군의 총대장인 왕릉과 함께 항복해온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틀림없이 한신이 위나라로 떠나 있는지라 폐하를 대적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거짓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아 숙손통과 왕릉을 차명에 처했다는 것도 모두 거짓심이 분명합니다 범증의 설명을 듣고서야 비로소 자신이 속은 것을 깨달은 항우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이놈들 내 다시 나가서 이놈들을 모두 쳐 죽이고야 말겠다 고정하십시오 폐하 아마 지금쯤은 위나라를 정벌한 한신이 영양으로 돌아오는 중일 것이니 그에 대한 대비를 세운 후에 출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아부의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합시다 항우는 의외로 순순히 범증의 말에 따로 순순히 범증의 말에 따랐다 은하가 아닐 수가 없으려 동북방의 여러 나라를 모반을 꾀하 이 자식마저 죽으면 서위의 혈맥은 아예 끊기고 맙니다 이렇게 대왕의 성덕을 비오니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얼마 전에 있었던 왕릉노모의 죽음을 떠올린 유방은 그 애거라는 모습을 외면할 수 없었다 이놈 위표야 네 죄는 죽음으로도 씻기 어려운 것이나 노모의 면목을 생각해서 특별히 용서할 것이니 그리알라 그리고는 위표의 왕작을 삭탈하고 평민으로 만들어 성 밖으로 쫓아내게 했다 열흘 후 한신은 다시 장의를 비롯한 여러 장수들과 대군을 거느리고 대주를 바라고 출정에 나섰다 이때 대왕 진연은 조왕 허를 돕기 위해 조나라에 머물고 있었고 대나라는 제상 하열과 대장 장동이 지키고 있었다 하열은 한신이 대군을 이끌고 대주성에서 30리 떨어진 곳에 진을 치고 있다는 첩보를 듣고도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하! 한신이 위표를 꺾고 결국은 여기까지 왔지만 그동안 군기가 많이 해이해졌을 것이다 내가 이미 오래전부터 군사를 모으고 얘기를 길러왔으니 먼 길을 행군하여 피로해진 한군 따위는 단숨에 쳐서 무너뜨리는 것이 상책이다 제상의 말씀이 옳습니다 별다른 계책이 없는 장동이 맞장구를 치자 하열은 장동과 함께 한군을 기습할 준비를 서둘렀다 한편 초군 진영에서는 한신이 여러 장수들을 불러 계책을 설명하고 있었다 하열은 병법에 능통한 사람이라 우리가 오랜 행군에 피로해진 틈을 노려 기습해올 것이니 제장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요 조참은 먼저 기병을 이끌고 가서 적을 유인하고 관영과 노가는 좌우에 매복해 있다가 적이 통과한 뒤에 퇴로를 차단하고 번쾌는 중군을 거느리고 있다가 적이 패주에 오거든 일시에 공격하도록 하오 이렇게 장수들에게 작전지시를 내린 한신은 스스로 정병 일천을 거느리고 산골짜기에 깊숙이 숨었다 이러한 사실을 꿈에도 생각지 못한 하열은 한군을 기습하기 위해 질풍처럼 한신의 본형으로 돌진해 들어갔다 그러나 정작 하열과 맞서기 위해 나온 한나라 장수는 한신이 아닌 조참이었다 하열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껄껄 웃으며 말했다 하하하 한신이 용병을 귀신같이 한다더니 이건 오합지졸에 불과하구나 이 말을 들은 조참이 창을 휘두르며 하열에게 달려들었다 창과 칼이 어우러져 십여 합을 싸우는가 싶더니 조참이 당할 수 없다는 듯이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승기를 잡았다고 여긴 하열은 그 뒤를 바짝 쫓았다 쫓고 쫓기기를 이십여리쯤 하였을 때 편안간 징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면서 좌우에서 관영과 노관이 각각 이천여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몰려나왔다 그리고 달아나던 조참이 다시 말을 돌려 하열을 애워싸기 시작했다 하열은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듯했다 나쁠사 놈들이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하열은 퇴로를 뚫기 위해 있는 힘을 다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져 있었다 결국 대부분의 군사를 잃은 채 겨우 백여명의 군사와 함께 산등성의 좁은 길로 달아나려는데 이번에는 번쾌가 호통을 치며 앞을 막아서는 것이 아닌가 싸우기를 포기한 하열은 정신없이 달아나기에 바빴다 겨우 산 아래에 이르러 군사들을 수습하려는데 한신이 거느린 일천여명의 복병이 일시에 쏟아져 나오더니 하열과 그의 군사들을 사로잡았다 잠시 후 한신이 천천히 말을 몰고 나오며 하열에게 말했다 장군의 용맹과 지혜는 천하가 다 아는 터이니 우리 함께 한 왕을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 어떻겠어 하열이 고집을 꺾지 않자 한신은 아는 수 없이 하열을 함거에 실은 채 군사들을 이끌고 대주성으로 갔다 대주성의 성문은 굳게 닫혀져 있었고 성로에서는 장동이 군사들을 지휘하고 있었다 한신은 하열을 끌어내어 땅바닥에 꿇어 앉힌 다음 성로를 향해 큰소리로 외쳤다 여기 너희들의 재상 하열이 있다 어서 성문을 열고 항복하라 성로에서 이를 내려다보고 있던 장동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 낙심하여 망연히 서 있는 장동에게 하열이 큰소리로 외쳤다 여보게 자네는 사력을 다해 성을 지키게 나 때문에 한신 따위에게 항복해서는 안 되네 이 말을 들은 한신은 군사들로 하여금 하열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창끝에 꽂아 높이 쳐들게 했다 장동은 이 광경을 보고 흐느껴 울더니 절망한 나머지 칼을 입에 물고 성로에서 몸을 날렸다 두개골이 깨지고 칼날이 목을 뚫고 나온 그 모습은 보느니로 하여금 소름이 돋게 했다 한꺼번에 두 대장을 모두 잃은 성안의 부장 왕조는 더 생각할 것도 없다는 듯이 성문을 활짝 열고는 한신의 대군을 맞아들였다 한신은 유유히 입성하여 백성들을 위무한 뒤 대주는 왕존에게 다스리게 하고 영양성의 유방에게 승전보를 올렸다 며칠 후 한신은 십만명의 군사만을 이끌고 대주성을 나와 조나라로 향했다 조나라의 수도인 정경에서 30리쯤 떨어진 곳에 진을 친 한신은 조나라 사정에 밝은 장의를 불러들였다 조나라의 광무군 이좌거는 뛰어난 책사로서 병법에도 능하다 들었는데 과연 그러하오? 이좌거는 분명 빼어난 군사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를 시세많은 지녀가 조왕의 신임을 받고 있으니 이좌거가 아무리 좋은 계략을 내놓아도 쓸모가 없게 될 것입니다 원수께서는 과히 염려치 마십시오 그렇다면 천만다행이오만 그래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구려 저들이 만약 우리의 양도를 끊는 날에는 이 험지에서 자멸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니 먼저 첩자를 보내어 저들의 동태부터 살펴봐야겠어 장인은 한신의 빈틈없는 용병술에 내심 혀를 내둘렀다 이때 조왕 헐은 한신의 대군이 쳐들어왔다는 보고를 받고는 지녀와 이좌거를 불러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다 먼저 의견을 낸 건 광무군 이좌거였다 한신이 승승장구하여 군사의 사기가 높은 데다가 장위까지 돕고 있으므로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천리 밖에서 군량을 조달하고 있다 보니 군사들이 항상 줄일 뿐만 아니라 이곳의 지세가 험준하여 수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신에게 군사 산만을 주시면 지름길로 빠져나가 적의 양도를 끊겠습니다 이후 대왕께서 성을 굳게 지키신다면 한신은 나오지도 못하고 물러가지도 못한 채 참여라고 말 것입니다 이좌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녀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정정당당하게 맞서 싸워야지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 그 같은 사수를 쓴단 말이요 지녀는 다시 조왕을 향해 말했다 한신이 심만대군이라고 거짓 소문을 내고 있으나 실상은 1만여 명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에게는 잘 조련된 군사가 심만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한신이 두려워 성문을 닫고 지키기만 한다면 천하 제후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 말이 옳구려 오늘 밤 당장 한나라 놈들을 쓸어버리도록 하겠소 장위가 예상한 대로 조왕은 이좌거의 의견을 물리치고 지녀의 말에 따라 공격 준비를 서두르라 명했다 성 안으로 보낸 첩자들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한신은 크게 기뻐하며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밤이 깊어지자 한신은 기병 이천을 선발하여 명했다 너희들은 산속에 숨어있다가 조나라 군사가 성을 비우고 나오거든 급히 성으로 쳐들어가 조나라 깃발을 모두 내리고 우리 한나라 깃발로 바꾸어 꽂아라 그리고 성문을 굳게 닫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라 그리고는 장수들을 소집해 작전 명령을 내렸다 오늘 밤엔 적과 결전이 있을 것이니 군사들에겐 밤참으로 주먹밥을 먹게 하시오 내일 아침엔 성 안으로 들어가서 실컷 먹도록 할 것이오 그리고 우리 군은 금만수 강가로 나가 배수진을 칠 것이고 조군은 이를 비웃으며 순식간에 몰려나올 것이지만 이는 내가 노리는 바이니 그리 아시고 조금의 동요도 없도록 하시오 험한 지형에서의 배수진은 병법에서도 그만은 위험한 작전이었다 여러 장수들은 한신의 배수진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위험에 눌려 아무도 이견을 내놓지 못했다 한편 멀리 성로에서 한군의 움직임을 세세히 지켜보고 있던 지녀가 조왕에게 말했다 저것 보십시오 한신이 이곳의 지형도 잘 모르면서 배수진을 치려는 것 같습니다 한신이 진을 구축하기도 전에 대군으로 들이친다면 한군을 모조리 금만수에 수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지녀의 말을 옳게 여긴 조왕은 즉시 성문을 열고 일제히 몰려나왔다 한신과 장이 등은 갑작스런 적에 출연해 창과 칼은 물론 대장기이며 북까지 함부로 버리고 도망가기에만 급급했다 마침내 금만수 강가에까지 이른 한신은 군사들을 돌아보고 큰 소리로 외쳤다 한나라 군사들은 듣거라 우리 뒤에는 강물이 가로막고 있어 더 물러났다가는 모두 물귀신이 되고 말 것이다 죽음을 각오하고 용전 분투하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한신의 이 말은 군사들을 크게 고무시켰다 어차피 죽을 바에는 싸우다 죽자고 결심한 한나라 군사들은 갑자기 전의를 불태우며 성난 짐승이 되어 초나라 군사들을 무찔러 나가기 시작했다 바로 이때 조참 번쾌 주발 근흡 내장수가 군사들을 이끌고 사방에서 쏟아져 나왔다 삽시간의 전세는 역전되고 죽거나 다치는 자는 모두 초나라 군사들 뿐이었다 이제껏 앞을 다투어 추격에 열을 올렸던 조나라 군사들은 성 안으로 피신에 들어가기 위해 도망치기에 바빴다 하지만 어느새 성 위엔 한나라 깃발이 무수히 꽂혀 있는 것이 아닌가 갈피를 잃은 조나라 군사들은 거미 새끼들처럼 사방으로 흩어져 야단 법석을 일으켰다 조왕은 이 와중에 화살에 맞아 죽고 지녀 또한 포위망을 뚫기 위해 좌충우돌하다 환영의 칼에 목이 떨어지고 말았다 정경성마저 빼앗긴 데다가 조왕과 지녀마저 죽자 조나라 군사들은 모두 땅바닥에 엎드려 항복했다 한신은 군사들을 모은 뒤에 성 안으로 들어가 약속대로 아침을 실컷 먹게 했다 번쾌 등 여러 장수들은 그제야 한신에게 궁금했던 말을 물었다 병법에 이르기를 진을 칠 때엔 산은 우편으로 등지고 물은 좌편 앞으로 두라 했는데 원수께서는 오늘 강을 등 뒤에 두고서도 오히려 대승을 거두셨으니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한신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병법에는 또 이런 말도 있소이다 죽을 땅에 든 디에라야 살게 되고 망하게 된 처지에 놓인 후에야 일어난다 지금 우리 군은 각 처에서 항복해왔기에 군율도 서지 못하고 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군사들이 대부분이니 강한 적을 만나면 도망가기 바쁠 것이요 그런 까닭에 일부러 배수진을 쳐 도망갈 길을 끊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분발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것이고 과연 기대했던 대로 승리를 거둔 것 뿐이요 한신의 말을 드는 여러 장수들은 저마다 탄성을 지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승전 축하의 자리가 한창 무르익어갈 때 군사들이 이좌거를 포박해왔다 한신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결박을 풀어주고 이좌거를 상좌로 이끌어 앉혔다 이좌거가 뜻밖의 예의에 감동한 듯 자세를 고쳐앉자 한신이 공손한 목소리로 물었다 선생님께서는 부디 이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제 북으로는 연나라를 치고 동으로는 제나라를 아우르려 하는데 어떤 계책이 좋겠습니까 예로부터 망국의 대부는 살아남 길을 도마할 수 없고 패전한 장수는 용맹을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좌거가 정중히 사양하자 한신은 더욱 정색을 하고 말했다 아닙니다 옛날 우나라에는 백리해가 있었지만 폐망을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으로 건너가자 마침내 진나라는 폐업을 이룩했습니다 이는 곧 그를 중용해 쓰고 안 쓰고의 차이였습니다 만약 이번 싸움에서 조왕이 선생의 계책대로 했더라면 저는 꼼짝없이 사로잡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선생께서는 더 이상 사양치 마십시오 이좌거는 한참을 고심하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지금 원수께서는 승승장구하시어 다시 연나라와 제나라를 치겠다고 하셨지만 수차례의 전쟁을 치르는 동안 군사들은 지칠 대로 지쳐있고 군량마저 넉넉치 못한 형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멀리 있는 연나라를 치신다면 연나라의 견고한 성을 쉽게 깨뜨리지 못하고 나날을 보내는 사이에 군사들은 싸울 마음을 잃을 것이고 군량은 떨어져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연나라와 제나라가 연합이라도 하는 날에는 이쪽의 형편은 더 불리해질 것이 차명합니다 참으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우선은 군사들을 쉬게 하는 한편 이곳 초나라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전사자들의 유족들을 잘 돌봐줌으로써 인심을 얻음은 물론 군량을 넉넉하게 비축해야 합니다 그와 함께 연나라의 이쪽의 유리함을 알리면 연나라도 결국 복종하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제나라도 대세를 거스르지 못하고 귀순해 올 것입니다 이자거의 말을 들은 한신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자거가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이렇게 뛰어난 인물을 항우에게 빼앗기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그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것이다 한신은 즉시 수화를 불러들여 연왕 장도에게 귀순을 권유하는 사절로 보냈다 이 무렵 연왕 장도는 한신이 대와 조를 잇따라 격파해 그 위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가득했다 그는 한신의 대군이 침공해 올 것에 대비하여 부지런히 군사를 조련하고 군량을 모으고 있었다 그런데도 뜻밖에도 수화라는 자가 한신의 사절로 자신을 찾아왔다는 전갈이 올라왔다 연왕은 수화를 맞이하기 위해 앞서 대부 괴철을 불러들였다 괴철의 자는 문통으로 지모가 뛰어나 연왕이 가장 신이 많은 책사였다 한신이 사저를 보내왔는데 무슨 속셈일까 괴철은 서슴치 않고 바로 대답했다 이는 대왕을 한왕에게 귀순시키기 위함입니다 지금 한신이 비록 연전연승을 거두어 위세를 떨치고 있으나 군사들은 지치고 군량은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으로 사자를 보내 우리를 회유하려는 것입니다 대왕께서는 아무 말씀도 마시고 신으로 하여금 그 사신을 따라서 한신에게가 임기응변하도록 해주십시오 마땅히 기댈 곳이 없던 연왕은 괴철에게 모든 것을 이림했다 이리하여 괴철은 한왕에게 항복하는 것이 좋은가 그대로 버티는 것이 좋은가를 판단해야 하는 사명을 띠고 수하와 함께 조나라의 수도인 정겸으로 향했다 며칠 후 괴철은 수하의 안내를 받으며 한신의 군문 안으로 들어갔다 높이 걸린 깃발은 해를 가리는 듯하고 무수한 창검이 햇살을 받아 눈이 부시도록 번쩍이는 가운데 용맹을 자랑하는 군사들이 질서 정연하게 좌우로 도열해 있었다 그 끝으로 한신이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괴철을 맞으러 나왔다 그러나 한신은 괴철이 수인사를 마치기도 전에 정색을 하며 말했다 선생이 여기까지 오신 것은 이 사람을 설득하여 연나라를 침공치 못하게 하려는 속셈이 아니오 하지만 연왕이 스스로 항복해오지 않는다면 전쟁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오 한신은 괴철이 뭐라고 말문도 열기 전에 좌우의 군사들에게 명했다 너희들은 괴대부를 객사로 안내하여 정중히 모시되 객사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엄중히 지켜라 내 연나라를 치고 제나라를 평정한 후에 돌아와서 괴대부를 만나리라 그러고는 그대로 몸을 돌려 안으로 들어가버리고 좌우의 군사들이 괴철을 안내해 객사로 들게 했다 괴철로서는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나도록 한신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괴철이 초조한 마음으로 하는 일 없이 홀로 앉아있을 때 광무군 이자고가 찾아왔다 일찍부터 이자고와 친분을 쌓아왔던 괴철은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다 간단한 인사가 끝나자 괴철은 탄식을 섞어가며 호소했다 제게 고견 좀 들려주시오 광무군 이건 마치 감옥에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소이다 앞으로 어찌하면 좋겠소이까 묵묵히 듣고 있던 이자고가 딱하다는 듯이 말했다 자고로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하지 않았어 대부는 연나라의 명사로서 마땅히 천하의 대세를 살피고 흥망성세를 꿰뚫어 아시는 분이거늘 이 사람에게 더 무엇을 물으신단 말이오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오 초나라의 패왕이 무도하여 백성들의 원성이 높으니 이는 그가 천하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오 예비의 한왕은 덕으로서 다스려 백성이 따르니 장차 사회를 통일하고 천하를 편하게 할 사람이오 이제 한신 대원수가 사십만 대군을 거느리고 연나라를 칠 것인데 성이 깨어지고 난 후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이까 이자고의 말이 끝나자 괴철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인 채 호심하다 무겁게 입을 열었다 사실은 한 원수를 설득하여 싸움을 그만두게 하려고 여기 온 것인데 지금 광무근의 말씀을 듣고 보니 결심이 서는군요 이제 연왕께 권하여 한나라의 항복을 드리도록 하고 제 역시 원수의 휘하에서 미력 하나마 있는 힘을 다하고자 하니 이 뜻을 원수에게 전해주시오 이자고는 그 길로 괴철을 동반하여 한신에게로 갔다 한신은 전날의 무례를 사과하며 괴철을 상빈의 예로써 대했다 대부께서 도와주시겠다니 참으로 백만의 대군을 얻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작은 제주나마 삼가 견마지로를 다하겠습니다 한신은 즉시 조참과 번쾌 두 장수를 불러들여 명했다 그대들은 괴철 대부와 함께 군사 일만을 거느리고 연나라로 가서 연왕의 항복을 받아오도록 하오 이튿날 괴철은 조참 번쾌와 함께 연나라로 향했다 연왕 장도는 괴철이 혼자 오지 않고 한군과 함께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사태를 짐작할 수 있었다 괴철이 먼저 연왕에게 두 번 절하고 세세한 경과를 보고하자 연왕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고 있다가 담담한 얼굴로 말했다 테이브의 판단이 옳구려 네 무엇을 더 주저하겠어 연왕은 성문을 열게 하여 조참 번쾌 등을 맞아들인 후 크게 잔치를 베풀어 한군의 노고를 치하했다 그리고 이튿날 연왕은 조참 번쾌을 따라 초나라의 수도인 정경성으로 가 한신에게 항복의 표문을 올렸다 한신은 그 표문을 영양성으로 보내어 경과를 보고하는 한편 장차 제나라를 공략하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영양싸움에서 항우를 크게 이겨 팽성싸움에 치욕을 씻은 유방은 여세를 몰아 초나라 정벌을 서두르고 있었다 이때 위표가 항우에게 항복했다는 보고가 올라오자 유방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크게 웃었다 치새끼 같은 위표의 모반을 두려워할 내가 아니다 유방은 곧 한신을 불러 명했다 원수는 십만의 정병을 이끌고 속히 위표를 치시오 그렇지 않아도 신이 이의를 주청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이 위표를 친다고 하면 항우가 반드시 영양의 공허함을 틈타 쳐들어올 것입니다 왕능이 아니면 이 대사를 맡길 만한 인물이 없사오니 대왕께서는 부디 왕능으로 하여금 적을 맡게 하십시오 유방은 탄탁지 않은 표정을 지었다 왕능의 모친이 지금 초나라의 인질로 잡혀있는데 그런 왕능이 힘을 다할 리 있겠어 그 일은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십시오 왕능의 모친은 현숙하고 고든분으로 자식 교육을 매우 엄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왕능이므로 심지가 꼬다 결코 변심하지 않을 것이오니 왕능을 총대장으로 삼으시고 진평으로 하여금 보자케 하시되 불의에 급변이 생기면 장량을 불러 상의하십시오 아 원수의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되는구려 네 그래야 할 테니 원수는 하루빨리 위표를 평정하고 승첩을 올려주시오 유방 앞을 물러나온 한신은 즉시 조참 관영과 함께 십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평양성을 향해 출진했다 이윽고 한신이 포파에 당도해보니 위나라 군사들은 재빨리 다리를 끊고 강 건너편에 진을 치고 있었다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많은 배가 필요하지만 급히 조달한 배는 겨우 백여 척에 불과했다 한신은 관영에게 명해 즉시 수천 개의 땜목을 만들게 했다 이틀 후 땜목이 완성되자 한신은 관영에게 은밀히 명했다 그대는 여기서 백여 척의 배에 일만의 군사를 태우고 가되 배마다 수많은 깃발을 꽂아 많은 군사들이 쳐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라 그리고 위표의 후진이 어지러워지거든 즉시 달려가 격파하도록 하라 그리고는 다시 조참을 불러 명했다 그대는 이만의 군사를 땜목에 태우고 하류로 내려가 하양에서 강을 건넌 후 안읍을 공략한 다음 적의 후진을 치게 나는 관영과 함께 본진을 공격할 것이니 양쪽으로 협공한다면 위표를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네 한편 위표는 강가에 진을 치고 적이 건너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돌연 강 건너편에서 큰 함성이 일어나 바라보니 백여 척의 배가 수많은 깃발을 휘날리며 늘어서 있고 그 뒤로 한나라 대군이 구름같이 몰려들고 있었다 위표는 즉시 사방을 견고히 방어하라 명하고 주야로 진중을 순찰하며 더욱 방비를 절저히 했다 그렇게 사흘쯤 별일 없이 지나는가 싶더니 갑자기 안읍으로부터 파발이 도착했다 한신의 부장 조참이 땜목을 타고 하양에서 강을 건너 안읍을 빼앗은 후 이리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크게 놀란 위표는 전군의 후퇴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어느새 조참의 군사들이 퇴로를 차단하고 공격해 들어오니 위군은 순식간에 대우가 무너지면서 갈팡질팡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한신과 관용이 이끄는 정의군이 화살을 빗발치듯 쏘아대며 강을 건너왔다 전의를 상실한 위표는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임진을 향해 도망을 쳤으나 얼마 가지도 못해 조참과 관용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한신은 위표를 끌어내어 호통을 쳤다 태왕께서 너를 대장으로 삼아 초를 공략할 때는 군무를 돌보지 않아 삼십만 대군을 죽음으로 몰더니 이제는 감히 모반을 꾀해 태왕의 은혜를 배반한단 말이냐 당장 목을 베는 것이 마땅하나 네가 명색이 일국의 왕이었던 까닥으로 태왕의 명을 받든 후 그 죄를 다스리겠다 한신은 위표를 함거에 가두고 군사들로 하여금 엄중히 지키게 했다 한편 항우는 한신이 위표를 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 과연 아부의 예견이 들어맞았구려 이제 한신이 없는 틈을 타 영양을 공략하고 유방을 사로잡아야겠어 즉시 그는 영을 내려 용장 이봉선에게 기병 삼천을 주어 선봉을 맞게 하고 자신은 후진이 되어 대군을 이끌고 영양으로 출발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방이 크게 놀라 장량과 진평을 불러 방비할 대책을 묻자 장량은 의아하다는 듯이 말했다 태원수가 이미 아렘바와 같이 왕릉에게 맡기면 되는 일입니다 유방은 그제야 왕릉을 급히 불러들였다 항우가 스스로 대군을 거느리고 이곳으로 쳐들어온다고 하니 그대의 지략으로 이를 막도록 하라 그러자 왕릉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항우의 군세가 강대함으로 힘으로서 막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성밖에 해자를 깊이 파고 성벽을 높게 한 다음 한 사람도 나아가 싸우지 않으면 초군은 맥이 풀려 그 얘기가 꺾일 것입니다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치면 항우라도 어쩔 수 없이 물러나고 말 것입니다 유방은 그 자리에서 왕릉에게 총대장의 인장을 주고 진평을 군사로 삼았다 초군의 선봉인 이봉선이 삼촌 여기를 이끌고 영양성으로 달려가 보니 한 군은 사대문을 굳게 닫고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다 더럭 의심이 생긴 이봉선은 그대로 물러가 항우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그러자 여러 장수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이는 분명 폐안을 두려워하여 영양성을 버리고 멀리 도망갔거나 아니면 꽁꽁 숨어 한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분명합니다 잠자고 듣고 있던 항우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우리 군사들은 먼 길을 달려오느라 필요할 것이니 오늘 밤은 이대로 쉬고 내일 적의 허시를 살핀 후에 공격하도록 하자 그리고는 즉시 영을 내려 말에서는 안장을 내리게 하고 군사들은 갑옷을 벗고 편히 쉬게 했다 이때 왕릉은 정병 500명을 뽑아 성벽 위에 마른 나무단을 가득 쌓아두게 한 후 명했다 나는 오늘 밤 초에 진영을 야습할 것이다 만일 내가 없는 사이에 적이 성을 공격해오거든 불붙인 나무단을 던져 적이 성벽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 성을 사수하는 것이 너희들의 임무다 그리고는 하우영에게 산만의 군사를 주어 자신의 뒤를 지원하게 하고 스스로 정병 5천명을 줄여 붉은 헝겊으로 머리를 동이고 짧은 칼 한 자루씩을 지니게 했다 이윽고 밤이 깊어지자 척후병을 보내 초군 진영의 정황을 정탐케 한 후 정병 5천을 이끌고 돌진에 들어갔다 불씨의 기습을 당한 초군 진영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왕릉의 군사들은 기세 등등하여 닥치는 대로 초군들을 베어버렸다 중군에서 쉬고 있던 항우가 황급히 뛰어나와 보니 마침 한 장수가 무인 지경을 달리듯이 초군들을 쓰러뜨리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항우는 그 장수를 향해 우레같은 호통을 치며 달려들었다 그 장수도 피하지 않고 항우와 함께 어우러지더니 이십여 합을 겨루어보고는 안 된다 싶었는지 급히 한 군을 퇴각시키고 자기도 빠져나갔다 저 장수가 누구더냐 항우가 뒤따라 달려나온 이봉선에게 묻자 유심히 살펴보던 그가 대답했다 한의 대장 왕릉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항우가 다시 왕릉을 추격하려 하자 개포와 종림해가 황급히 달려와 길을 막았다 폐야 저들을 추격하지 마십시오 한신이 미리 계책을 세워두고 간 것이 분명합니다 네 왕릉이란 놈은 참으로 비상한 장법을 가진 놈이다 지금 이놈은 없애지 않으면 반드시 큰 후환을 남기게 될 것이다 항우가 다시 말을 몰고 뛰쳐나가려 하자 종림해가 항우의 말곱비를 잡고 말했다 지금 팽성에 있는 왕릉의 모친을 이리 데리고 와 왕릉을 부르게 하면 효성이 지극한 왕릉은 반드시 항복하고 말 것입니다 항우는 종림해의 말에 따라 즉시 팽성으로 사자를 보내 왕릉의 모친을 데려오게 했다 이 나라의 야습으로 초구는 3만이나 되는 군사를 잃었지만 왕릉은 고작 군사 400여 명을 잃었을 뿐이었다 왕릉은 유방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며 아뢰였다 지금은 비록 초군이 물러가기는 했으나 곧 다시 공격해 올 것입니다 신은 그에 대한 방비를 더욱 굳게 하겠습니다 그러자 장량이 거들었다 한 신이 이미 위표를 평정했다고 하니 우리는 성을 굳게 지키며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유방은 이들의 말을 옳게 여겨 성의 방비를 더욱 엄중히 하게 했다 이렇게 성을 지키기를 열흘이 지났건만 초군은 한 번도 공격해 오지 않았다 모두가 의아해하고 있던 어느 날 초군의 전령이 성 밑까지 와서는 큰 소리로 왕릉을 불렀다 왕릉 장군은 들으시여 지금 초패왕께서 장군의 노머를 잡아다가 죽이려 하고 있어 자당께서 죽기 전에 장군을 만나보고 싶다 하시니 나와 함께 초군 진영으로 가십시다 이 말을 들은 왕릉은 통곡하며 유방 앞에 나아가 아래였다 신의 노모가 이미 칠순이 넘었건만 곁에서 변변히 봉양하지도 못해왔습니다 그런 신의 노모가 말을 잃고 있을 때 곁에 있던 장령이 왕릉을 나무놨다 장군의 말씀은 크게 잘못됐소 이다 장군이 전날 항우의 군사 산만을 몰살시켰으니 항우는 틀림없이 장군을 죽이려 할 것이 아니겠소 그런데 모친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확인도 되지 않은 채 일개 전령의 말만 듣고 사지로 뛰어들겠단 말씀이요 그제야 유방도 장량의 말을 거두었다 차방의 말이 오르니 먼저 모친의 생사부터 확인토록 하오 그리고는 모사 숙손통을 불러 왕릉 모친의 생사를 알아오라 명하니 숙손통은 즉시 전령을 따라 초군 진영으로 향했다 항우는 사자로 간 숙손통을 보자마자 대뜸 윽박질렀다 왕릉은 본시 패연 사람으로서 응당 짐을 섬겨야 하거늘 유방을 따라서 짐을 배반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 왕릉이 속히 항복해온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모자가 다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숙손통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태연이 말했다 잘 알겠습니다 우선 왕릉의 모친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잠시 후 왕릉의 모친이 끌려와 항우 앞에 꿇어 앉혀졌다 숙손통은 일흔이 넘은 나이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왕릉의 모친이 안쓰러웠지만 짐짓 모른채하고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효자 효자 왕릉의 왕릉의 노무께서 고생하심을 들었지만 그 사실 여부를 몰라 아직 구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를 보낸 것이니 모친께서는 친필 한 통을 써주십시오 그것을 자제분에게 보이고 속히 초나라에 항복하게 하여 이 고생을 면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왕릉의 노무가 펄쩍 뛰며 소리쳤다 그게 무슨 말씀이요 한 왕은 앞으로 천하 창생의 부모가 되실 뿐으로 내 자식이 그런 훌륭한 주인을 섬기게 되었음을 터없이 기쁘게 생각하고 있던 토요 어쩌자고 이 늙은이를 핑계로 딴 마음을 먹고 역적에게 항복하게 한단 말이요 왕릉의 모친은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곁에 서 있던 무사히 칼을 빼앗아 스스로 목을 찔러 숨을 거두었다 멋더라는 게냐 당장 저 요망한 늙은이의 시체를 끌고 나가 갈기갈기 찢어버려라 항우가 불같이 노해 큰소리로 명을 내리자 종림회가 급히 나와 만류했다 고정하십시오 노파의 죄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이오나 그 시신을 고이 거둔다면 왕릉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라도 항복해 올 것입니다 그제야 항우도 비로소 노기를 거두고 왕릉 모친의 유해를 거두어 패현으로 보내게 했다 그리고는 숙선통에게 엄포를 놓았다 그대는 빨리 영양으로 돌아가 왕릉에게 즉시 항복하라고 전하라 만일 응하지 않으면 침이 직접 성을 무너뜨리고 유방과 왕릉의 목을 패어버릴 것이다 이 말을 드는 숙선통은 항우에게 다가와 은밀히 속삭였다 사실 제가 오늘 여기 온 것은 직접 패하를 뵙고자 함이었습니다 오늘 왕릉의 모친이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고 말았지만 왕릉 또한 그동안 패하를 사모하는 마음이 컸으니 그의 마음을 다시금 잘 위로하여 수일 내로 함께 탈출해 오겠습니다 항우는 반신반의 하면서도 기쁜 내색을 감추지 못했다 왕릉과 함께 오겠다고 그렇게만 된다면 더 바랄 게 없겠지만 그게 가능하겠는가 신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한왕이 20만이나 되는 대군을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성에서 나와 맞서 싸우지 않는 것은 한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양쪽에서 협공하려는 것이니 폐하께서는 이를 명심하시고 서둘러 팽성으로 회군하실 준비를 하십시오 신은 돌아가는 즉시 기회를 엿보아 왕릉을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사히 영양으로 돌아온 숙손통이 유방 앞에서 왕릉의 노모가 자살한 전말을 자세히 구하니 함께 듣고 있던 왕릉은 애통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다 숙손통은 항우와 한 거짓 약속까지 사실대로 보고하면서도 항우가 왕릉 노모의 유해를 잘 거둔 사실에 대해선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그렇게 이틀이 지나도록 초나라군은 아무런 공세를 취하지 않았다 사퇴를 지켜보던 장량은 진평을 불러 상의했다 이제라도 항우가 숙손통에게 속은 걸 알게 되면 다시 공격이 시작될 것이요 그러니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소 그리고는 진평에게 자신의 계책을 일러주었다 장량의 계책을 들은 진평은 무릎을 치며 감탄했다 참으로 신묘한 계책입니다 항우에 실망하는 표정이 눈에 보이듯 선하군요 두 사람은 유방의 재가를 얻은 후 곧 일에 착수했다 장량은 왕릉 숙손통과 이목구비가 비슷한 죄인들을 골라내어 은밀히 목을 자르게 한 후 그 목을 성문 위에 높이 매달고 방을 써붙였다 죄인 숙손통이 왕릉과 공모하여 항우에게 항복하려다 발각되었기에 참형으로 그 죄를 묻는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초군 진영에 있는 항우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고 있던 항우는 그만 맥이 풀렸다 항우 이리 이리 틀어지고 말았구나 항우는 꼬박 하루 동안 대군을 차례로 후퇴하게 하여 팽성으로 회군했다 팽성으로 돌아온 항우가 범증을 불러 영양성을 공격하다가 회군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말하자 범증은 어이가 없다는 듯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 폐하께서는 숙선통에게 속으셨습니다 숙선통과 같은 유방의 신복이 한군의 총대장인 왕릉과 함께 항복해온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틀림없이 한신이 위나라로 떠나 있는지라 폐하를 대적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거짓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아 숙선통과 왕릉을 차명에 처했다는 것도 모두 거짓임이 분명합니다 범증의 설명을 듣고서야 비로소 자신이 속은 것을 깨달은 항우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이놈들 내 다시 나가서 이놈들을 모두 쳐 죽이고야 말겠다 고정하십시오 폐하 아마 지금쯤은 위나라를 정벌한 한신이 영양으로 돌아오는 중일 것이니 그에 대한 대비를 세운 후에 출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아부의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합시다 항우는 의외로 순순히 범증의 말에 따랐다 아무래도 어처구니 없는 말에 속은 것 때문에 면목이 서지 않는 모양이었다 이 무렵 한신은 위표를 사로잡은 후 주숙으로 하여금 위나라를 다스리게 하고는 영양으로 회군하고 있었다 한신을 맞는 유방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아 원수가 이미 평양을 북속시켰으니 참으로 나라의 경사가 아닐 수가 없구려 이제 또 어느 곳에 있는 적을 치는 것이 좋겠어 아 이번 기회에 목에 가시 같은 대와 초 연나라를 먼저 쳐서 초나라의 우익을 꺾고 그 다음에 제나라마저 무찔러 초나라를 고립무원으로 만들겠습니다 한신의 포부를 들은 유방은 자꾸만 벌어지는 입을 담을 줄 몰랐다 한신의 말대로만 된다면 광대한 동북방의 여러 나라를 자신의 소나기에 거머쥘 수가 있는 것이었다 이때 위표가 꽁꽁 묶인 채 유방 앞으로 끌려왔다 위표를 본 유방은 버럭 화를 내며 큰 소리로 꾸짖었다 네가 싸움에 패해 삼십만이나 되는 군사를 잃었음에도 일국의 왕임을 참작해 평양으로 돌려보냈거늘 은혜로 생각하기는 커녕 감히 원한을 품고 모반을 꾀하다니 이러고도 네가 살기를 바라느냐 위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자 위표 뒤에 꿇어 앉아있던 위표의 노모가 유방 앞으로 기어오며 앳글른 목소리로 말했다 제자식 위표의 죄는 죽어마땅한 죄입니다 하지만 이 늙은이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다 이 자식마저 죽으면 서위의 혈맥은 아예 끊기고 맙니다 이렇게 대왕의 성덕을 비오니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얼마전에 왕릉 노모의 죽음을 떠올린 유방은 그 애거라는 모습을 외면할 수 없었다 이놈 위표야 네 쟤는 죽음으로도 씻기 어려운 것이나 노모의 면목을 생각해서 특별히 용서할 것이니 그리 알라 그리고는 위표의 왕작을 삭탈하고 평민으로 만들어 성 밖으로 쫓아내게 했다 열흘 후 한신은 다시 장의를 비롯한 여러 장수들과 대군을 거느리고 대주를 바라고 출정에 나섰다 이때 대왕 진연은 조왕 허를 돕기 위해 조나라에 머물고 있었고 대나라는 제상 하열과 대장 장동이 지키고 있었다 하열은 한신이 대군을 이끌고 대주성에서 삼십리 떨어진 곳에 진을 치고 있다는 접보를 듣고도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하 한신이 위표를 꺾고 결국은 여기까지 왔지만 그동안 군기가 많이 해이해졌을 것이다 내가 이미 오래전부터 군사를 모으고 얘기를 길러왔으니 먼 길을 행군하여 피로해진 한군 따위는 단숨에 쳐서 무너뜨리는 것이 상책이다 재상의 말씀이 옳습니다 별다른 개척이 없는 장동이 맞장구를 치자 하열은 장동과 함께 한군을 기습할 준비를 서둘렀다 한편 초군 진영에서는 한신이 여러 장수들을 불러 계책을 설명하고 있었다 하열은 병법에 능통한 사람이라 우리가 오랜 행군에 피로해진 틈을 노려 기습해 올 것이니 재장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요 조참은 먼저 기병을 이끌고 가서 적을 유인하고 관영과 노가는 좌우에 매복해 있다가 적이 통과한 뒤에 퇴로를 차단하고 번쾌는 중군을 거느리고 있다가 적이 패주에 오거든 일시에 공격하도록 하오 이렇게 장수들에게 작전지시를 내린 한신은 스스로 정병 일천을 거느리고 산골짜기에 깊숙이 숨었다 이러한 사실을 꿈에도 생각지 못한 하열은 한군을 기습하기 위해 질풍처럼 한신의 본형으로 돌진해 들어갔다 그러나 정작 하열과 맞서기 위해 나온 한나라 장수는 한신이 아닌 조참이었다 하열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껄껄 웃으며 말했다 하하하하 한신이 용병을 귀신같이 한다더니 이건 오합지졸에 불과하구나 이 말을 들은 조참이 창을 휘두르며 하열에게 달려들었다 창 창과 창과 칼이 어우러져 십여 합을 싸우는가 싶더니 조참이 당할 수 없다는 듯이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승기를 잡았다고 여긴 하열은 그 뒤를 바짝 쫓았다 쫓고 쫓기기를 이십여리쯤 하였을 때 별안간 징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면서 좌우에서 관영과 노관이 각각 이천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몰려나왔다 그리고 달아나던 조참이 다시 말을 돌려 하열을 애워싸기 시작했다 하열은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듯했다 나쁠사 놈들이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하열은 퇴로를 뚫기 위해 있는 힘을 다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져 있었다 결국 대부분의 군사를 잃은 채 겨우 백여 명의 군사와 함께 산등성의 좁은 길로 달아나려는데 이번에는 번쾌가 호통을 치며 앞을 막아서는 것이 아닌가 싸우기를 포기한 하열은 정신없이 달아나기에 바빴다 겨우 산 아래에 이르러 군사들을 수습하려는데 한신이 거느린 일천여 명의 복병이 일시에 쏟아져 나오더니 하열과 그의 군사들을 사로잡았다 잠시 후 한신이 천천히 말을 몰고 나오며 하열에게 말했다 장군의 용맹과 지혜는 천하가 다 아는 터이니 우리 함께 한왕을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 어떻겠어 하 폐장에게는 오로지 죽음만이 있을 뿐이요 하열이 고집을 꺾지 않자 한신은 아는 수 없이 하열을 함거이 실은 채 군사들을 이끌고 대주성으로 갔다 대주성의 성문은 굳게 닫혀져 있었고 성로에서는 장동이 군사들을 지휘하고 있었다 한신은 하열을 끌어내어 땅바닥에 꿇어 앉힌 다음 성로를 향해 큰소리로 외쳤다 여기 너희들의 재상 하열이 있다 어서 성문을 열고 항복하라 성로에서 이를 내려다보고 있던 장동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 낙심하여 망연히 서있는 장동에게 하열이 큰소리로 외쳤다 여보게 자네는 사력을 다해 성을 지키게 나 때문에 한신 따위 에게 항복해서 항복해서는 안 되네 이 말을 들은 한신은 군사들로 하여금 하열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창끝에 꽂아 높이 쳐들게 했다 장동은 이 광경을 보고 흐느껴 울더니 절망한 나머지 칼을 입에 물고 성로에서 몸을 날렸다 두개구리 깨지고 칼날이 목을 뚫고 나온 그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소름이 돋게 했다 한꺼번에 두 대장을 모두 잃은 성안의 부장 왕조는 더 생각할 것도 없다는 듯이 성문을 활짝 열고는 한신의 대군을 맞아들였다 한신은 유유히 입성하여 백성들을 위무한 뒤 대주는 왕존에게 다스리게 하고 영양성의 유방에게 승전보를 올렸다 며칠 후 한신은 십만명의 군사만을 이끌고 대주성을 나와 조나라로 향했다 조나라의 수도인 정경에서 삼십리쯤 떨어진 곳에 진을 친 한신은 조나라 사정에 밝은 장의를 불러들였다 조나라의 광무군 이좌거는 뛰어난 책사로서 병법에도 능하다 들었는데 과연 그러하오 이좌거는 분명 빼어난 군사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를 시세많은 지녀가 조왕의 신임을 받고 있으니 이좌거가 아무리 좋은 계략을 내놓아도 쓸모가 없게 될 것입니다 원수께서는 과히 염려치 마십시오 그렇다면 천만 다행이오만 그래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구려 저들이 만약 우리의 양도를 끊는 날에는 이 험지에서 자멸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니 먼저 첩자를 보내어 저들의 동태부터 살펴봐야겠어 장인은 한신의 빈틈없는 용병술에 내심 혀를 내둘렀다 이때 조왕 허른 한신의 대군이 쳐들어왔다는 보고를 받고는 지녀와 이작어를 불러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다 먼저 의견을 낸 건 광무군 이작어였다 한신이 승승장구하여 군사의 사기가 높은 데다가 장위까지 돕고 있으므로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천리 밖에서 군량을 조달하고 있다 보니 군사들이 항상 줄일 뿐만 아니라 이곳의 지세가 험준하여 수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신에게 군사 산만을 주시면 지름길로 빠져나가 적의 양도를 끊겠습니다 이후 대왕께서 성을 굳게 지키신다면 한신은 나오지도 못하고 물러가지도 못한 채 참여라고 말 것입니다 이작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녀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정정당당하게 맞서 싸워야지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 그 같은 사수를 쓴단 말이요 지녀는 다시 조왕을 향해 말했다 한신이 십만대군이라고 거짓 소문을 내고 있으나 실상은 1만여 명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에게는 잘 조련된 군사가 십만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한신이 두려워 성문을 닫고 지키기만 한다면 천하 제후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 말이 옳구려 오늘 밤 당장 한나라 놈들을 쓸어버리도록 하겠소 장의가 예상한대로 조왕은 이좌거의 의견을 물리치고 지녀의 말에 따라 공격 준비를 서두르라 명했다 성안으로 보낸 첩자들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한신은 크게 기뻐하며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밤이 깊어지자 한신은 기병 이천을 선발하여 명했다 너희들은 산속에 숨어있다가 조나라 군사가 성을 비우고 나오거든 급히 성으로 쳐들어가 조나라 깃발을 모두 내리고 우리 한나라 깃발로 바꾸어 꽂아라 그리고 성문을 굳게 닫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라 그리고는 장수들을 소집해 작전 명령을 내렸다 오늘 밤엔 적과 결전이 있을 것이니 군사들에겐 밤참으로 주먹밥을 먹게 하시오 내일 아침엔 성안으로 들어가서 실컷 먹도록 할 것이요 그리고 우리 군은 금만수 강가로 나가 배수진을 칠 것이고 조군은 이를 비웃으며 순식간에 몰려나올 것이지만 이는 내가 노리는 바이니 그리 아시고 조금의 동요도 없도록 하시오 험한 지형에서의 배수진은 병법에서도 그만은 위험한 작전이었다 여러 장수들은 한신의 배수진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위험에 눌려 아무도 이견을 내놓지 못했다 한편 멀리 성로에서 한군의 움직임을 세세히 지켜보고 있던 진여가 조왕에게 말했다 저것 보십시오 한신이 이곳의 지형도 잘 모르면서 배수진을 치려는 것 같습니다 한신이 진을 구축하기도 전에 대군으로 들이친다면 한군을 모조리 금만수에 수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진여의 말을 옳게 여긴 조왕은 즉시 성문을 열고 일제히 몰려나왔다 한신과 장이 등은 갑작스런 적에 출연해 창과 칼은 물론 대장기이며 북까지 함부로 버리고 도망가기에만 급급했다 마침내 금만수 강가에까지 이른 한신은 군사들을 돌아보고 큰소리로 외쳤다 한나라 군사들은 듣거라 우리 뒤에는 강물이 가로막고 있어 더 물러났다가는 모두 물귀신이 되고 말 것이다 죽음을 각오하고 용전 분투하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한신의 이 말은 군사들을 크게 고무시켰다 어차피 죽을 바에는 싸우다 죽자고 결심한 한나라 군사들은 갑자기 전의를 불태우며 성난 짐승이 되어 초나라 군사들을 무찔러 나가기 시작했다 바로 이때 조참 번쾌 주발 근흡 내장수가 군사들을 이끌고 사방에서 쏟아져 나왔다 삽시간의 전세는 역전되고 죽거나 다치는 자는 모두 초나라 군사들 뿐이었다 이제껏 앞을 다투어 추격에 열을 올렸던 조나라 군사들은 성안으로 피신해 들어가기 위해 도망치기에 바빴다 하지만 어느새 성 위엔 한나라 깃발이 무수히 꽂혀있는 것이 아닌가 갈피를 잃은 조나라 군사들은 거미 새끼들처럼 사방으로 흩어져 야단 법석을 일으켰다 조왕은 이 와중에 화살에 맞아 죽고 진여 또한 포위망을 뚫기 위해 좌충우돌하다 환영의 칼에 목이 떨어지고 말았다 정경성마저 빼앗긴 데다가 조왕과 진여마저 죽자 조나라 군사들은 모두 땅바닥에 엎드려 항복했다 한신은 군사들을 모은 뒤에 성안으로 들어가 약속대로 아침을 실컷 먹게 했다 번쾌 등 여러 장수들은 그제야 한신에게 궁금했던 말을 물었다 병법에 이르기를 진을 칠 때엔 산은 우편으로 등지고 물은 좌편 앞으로 두라 했는데 원수께서는 오늘 강을 등 뒤에 두고서도 오히려 대승을 거두셨으니 그 까닥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한신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병법에는 또 이런 말도 있소이다 죽을 땅에 든 디에라야 살게 되고 망하게 된 처지에 놓인 후에야 일어난다 지금 우리 군은 각 처에서 항복해왔기에 군율도 서지 못하고 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군사들이 대부분이니 강한 적을 만나면 도망가기 바쁠 것이요 그런 까닥에 일부러 배수진을 쳐 도망갈 길을 끊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분발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것이고 과연 기대했던 대로 승리를 거둔 것 뿐이요 한신의 말을 들은 여러 장수들은 저마다 탄성을 지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승전 축하의 자리가 한창 무르익어갈 때 군사들이 이좌거를 포박해왔다 한신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결박을 풀어주고 이좌거를 상좌로 이끌어 앉혔다 이좌거가 뜻밖의 예우에 감동한 듯 자세를 고쳐앉자 한신이 공손한 목소리로 물었다 선생님께서는 선생님께서는 부디 이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제 북으로는 연나라를 치고 동으로는 제나라를 아우르려 하는데 어떤 계책이 좋겠습니까 예로부터 망국의 대부는 살아남기를 도마할 수 없고 패전한 장수는 용맹을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좌거가 정중히 사양하자 한신은 더욱 정색을 하고 말했다 아닙니다 옛날 우나라에는 백리해가 있었지만 폐망을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으로 건너가자 마침내 진나라는 폐업을 이룩했습니다 이는 곧 그를 중용해 쓰고 안 쓰고 의 차이였습니다 만약 이번 싸움에서 조왕이 선생의 계책대로 했더라면 저는 꼼짝없이 사로잡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선생께서는 더 이상 사양치 마십시오 이좌거는 한참을 고심하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지금 원수께서는 승승장구하시어 다시 연나라와 제나라를 치겠다고 하셨지만 수차례의 전쟁을 치르는 동안 군사들은 지칠 대로 지쳐있고 군양마저 넉넉치 못한 형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멀리 있는 연나라를 치신다면 연나라의 견고한 성을 쉽게 깨뜨리지 못하고 나나를 보내는 사이에 군사들은 싸울 마음을 잃을 것이고 군양은 떨어져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연나라와 제나라가 연합이라도 하는 날에는 이쪽의 형편은 더 불리해질 것이 차명합니다 참으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우선은 군사들을 쉬게 하는 한편 이곳 초나라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전사자들의 유족들을 잘 돌봐줌으로써 인심을 얻음은 물론 군량을 넉넉하게 비축해야 합니다 그와 함께 연나라의 이쪽의 유리함을 알리면 연나라도 결국 복종하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제나라도 대세를 거스르지 못하고 귀순해 올 것입니다 이자거의 말을 들은 한신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자거가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이렇게 뛰어난 인물을 항우에게 빼앗기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그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것이다 한신은 즉시 수화를 불러들여 연왕 장도에게 귀순을 권유하는 사절로 보냈다 이 무렵 연왕 장도는 한신이 대와 조를 잇따라 격파해 그 위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가득 했다 그는 한신의 대군이 침공해 올 것에 대비하여 부지런히 군사를 조련하고 군량을 모으고 있었다 그런데도 뜻밖에도 수화라는 자가 한신의 사절로 자신을 찾아왔다는 전갈이 올라왔다 연왕은 수화를 맞이하기 위해 앞서 대부 괴철을 불러들였다 괴철의 자아는 문통으로 지모가 뛰어나 연왕이 가장 신이 많은 책사였다 한신이 사저를 보내왔는데 무슨 속셈일까 괴철은 서슴치 않고 바로 대답했다 이는 대왕을 한왕에게 귀순시키기 위함입니다 지금 한신이 비록 연전연승을 거두어 위세를 떨치고 있으나 군사들은 지치고 군량은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으로 사자를 보내 우리를 회유하려는 것입니다 대왕께서는 아무 말씀도 마시고 신으로 하여금 그 사신을 따라서 한신에게 가 임기응변 하도록 해 주십시오 마땅히 기댈 곳이 없던 연왕은 괴철에게 모든 것을 이림했다 이리하여 괴철은 한왕에게 항복하는 것이 좋은가 그대로 버티는 것이 좋은가 를 판단해야 하는 사명을 띠고 수하와 함께 조나라의 수도인 정겸으로 향했다 며칠 후 괴철은 수하의 안내를 받으며 한신의 군문 안으로 들어갔다 높이 걸린 깃발은 해를 가리는 듯하고 무수한 창검이 햇살을 받아 눈이 부시도록 번쩍이는 가운데 용맹을 자랑하는 군사들이 질서정연하게 좌우로 도열해 있었다 그 끝으로 한신이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괴철을 맞으러 나왔다 그러나 한신은 괴철이 수인사를 마치기도 전에 정색을 하며 말했다 선생님이 여기까지 오신 것은 이 사람을 설득하여 연나라를 침공치 못하게 하려는 속셈이 아니요 하지만 연왕이 스스로 항복해 오지 않는다면 전쟁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요 한신은 괴철이 뭐라고 말문도 열기 전에 좌우의 군사들에게 명했다 너희들은 괴대부를 객사로 안내하여 정중히 모시되 객사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엄중히 지켜라 내 연나라를 치고 제나라를 평정한 후에 돌아와서 괴대부를 만나리라 그러고는 그대로 몸을 돌려 안으로 들어가버리고 좌우의 군사들이 괴철을 안내해 객사로 들게 했다 괴철로서는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나도록 한신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괴철이 초조한 마음으로 하는 일 없이 홀로 앉아 있을 때 광무군 이자고가 찾아왔다 일찍부터 이자고와 친분을 쌓아왔던 괴철은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다 간단한 인사가 끝나자 괴철은 탄식을 섞어가며 호소했다 아 자게 고견 좀 들려주시오 광무군 이건 마치 감옥에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소이다 앞으로 어찌하면 좋겠소이까 묵묵히 듣고 있던 이자고가 딱하다는 듯이 말했다 자고로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하지 않았어 대부는 연나라의 명사로서 마땅히 천하의 대세를 살피고 흥망성세를 꿰뚫어 아시는 분이거늘 이 사람에게 더 무엇을 물으신단 말이오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오 초나라의 패왕이 무도하여 백성들의 원성이 높으니 이는 그가 천하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오 예비의 한왕은 덕으로서 다스려 백성이 따르니 장차 사회를 통일하고 천하를 편하게 할 사람이오 이제 한신 대원수가 사십만 대군을 거느리고 연나라를 칠 것인데 성이 깨어지고 난 후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이까 이 좌거의 말이 끝나자 괴철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인 채 고심하다 무겁게 입을 열었다 사실은 한 원수를 설득하여 싸움을 그만두게 하려고 여기 온 것인데 지금 광무근의 말씀을 듣고 보니 결심이 서는군요 이제 연왕께 권하여 한나라의 항복을 드리도록 하고 제 역시 원수의 휘하에서 미력 하나마 있는 힘을 다하고자 하니 이 뜻을 원수에게 전해주시오 이 좌거는 그 길로 괴철을 동반하여 한신에게로 갔다 한신은 전날의 무례를 사과하며 괴철을 상빈의 예로서 대했다 대부께서 도와주시겠다니 참으로 백만의 대군을 얻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작은 제주나마 삼가 견마지로를 다하겠습니다 한신은 즉시 조참과 번쾌 두 장수를 불러들여 명했다 그대들은 괴철 대부와 함께 군사 일만을 거느리고 연나라로 가서 연왕의 항복을 받아오도록 하오 이튿날 괴철은 조참 번쾌와 함께 연나라로 향했다 연왕 장도는 괴철이 혼자 오지 않고 한군과 함께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사태를 짐작할 수 있었다 괴철이 먼저 연왕에게 두 번 절하고 세세한 경과를 보고하자 연왕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고 있다가 담담한 얼굴로 말했다 대이브의 판단이 네 무엇을 더 주저하겠소 연왕은 성문을 열게 하여 조참 번쾌 등을 맞아들인 후 크게 잔치를 베풀어 한군의 노고를 치하했다 그리고 그리고 이튿날 연왕은 조참 번쾌 따라 초나라의 수도인 정경성으로 가 한신에게 항복의 표문을 올렸다 한신은 그 표문을 영양성으로 보내어 경과를 보고하는 한편 장차 제나라를 공략하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공략하기 위해 공략하기 위해 공략하기 위해